요새는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사업도 많이 피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문 닫는 거. 그런데 한 사람이 하면 피한다. 두 사람이 하면 능히 당한다. 그렇게 하고 세 사람이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그 전에 그 옛날에 새끼를 한번 까봤어요. 새끼.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로 지프를 이렇게 넣으면 새끼가 꼬여져요. 한 달씩 꼬으면 제가 잡비를 버릴 때가 있었는데 그것도 어릴 때 중학교 시대 때. 지피를 당겨서 쉽게 잘라져요. 일단 새끼를 까놓으면 그건 굉장히 즐기입니다. 장정이라도 당겨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걸 보니까 요새 상당히 약한 건데 새끼를 까놓으니까 굉장히 크구나. 특별히 노받줄 같은 거는 여러 가닥으로 깠는데 그거는 우리가 줄 당기게 할 때 쓰잖아요. 로프 같은 거.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못 끊어요. 당겨서. 엄청 연합의 힘이라는 것이 강하고. 요새는 건축을 볼 때 건축하는 집을 이렇게 가보면 제가 애리존에서도 교회를 지을 때에 여기 중간에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세워요. 둥글게 세우는데 겉으로 보면 통나무를 잘라서 만든 것 같은데 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나무의 겹을 잘라서 붙여 놓은 거예요. 풀로. 그러니까 기둥을 해서 이렇게 진작하게. 그런데 이게 통나무 했는 것보다도 더 즐기고 든든하다는 거예요. 연합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 건축술에도 결국 삼겹줄 신앙이 있고 들어가니까 건축이 참 아름답게 되고요. 우리가 끈을 만들어도 연합해서 아주 가능실도 보면 결국 연합을 해놓고 그것은 장정도 아무리 힘든 장사도 끊을 수 없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불황으로 집을 지을 때도 백돌 한 장 한 장은 별로 힘이 없는데 그것을 딱 붙여서 집을 지어놓고 큰 빌딩이 되고요. 연합이라는 것은 엄청나요. 우리가 사는 미국이 바로 합중국이라. 연합에는 어떻게 보면 나라라고 이게요. 50개 주가 사시는 50개 나라라고요. 우리가 사는 펜실벤이야만 해도 한국보다 사실 커요.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국 와서 연합의 원리를 배워야 된다. 나는 이게 청교들이 와서 헌법을 만들고 세운 나라가 미국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하면서 이 나라 헌법이 특이하다. 직접 선거 같은데 나는 트럼프 분배 찍고 왔는데 나는 바이든 분배 찍고 왔는데 사실 내가 찍은 것이 박벌 당선거 아무 영광이 없고 선거인단을 뽑는 그런 선거고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다. 그래서 간접선거 같은데 직접 선거 같기도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헷갈려. 나는 분명히 한 사람을 찍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선거인단을 뽑는다는 거예요. 실제 대통령 뽑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연합을 배우고 건축과는 건축을 통해서 연합의 힘을 배우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면에서 연합입니다. 특별히 신흥적으로 볼 때에 삼겹줄 신앙이라는 게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창조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신천, 신절을 만드는 이게 전부 삼위일체의 공동체 사역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역은 분리돼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일장에서부터 벌써 삼위의 사역이 계속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게시로까지 가도 삼위의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삼위는 분명히 three personality 세 분 같은데 하나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삼위 일체로 움직이잖아요. 이런 거 사실 결혼하면 부부가 일체가 되잖아요. 다 지잘났다고 떠들던 사람도 부부가 되면 분명히 일체라고 그랬는데도 푸닥거리고 일체가 되는 사람은 항상 문제가 일어나요. 결혼을 해도 분명히 일체는 그런 일체가 아니야. 따로따로 놀아. 그래서 밥 먹는 것도 딸림없고 돈 쓰는 통장도 따로 만들어 놓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거 왜 결혼했을까 그런 생각들은 해봐요. 그럴방 따라 살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가정에서도 일체의 원리를 배우게 되고 우리 모든 삶에서 일체의 원리를 배웁니다. 우리 몸의 조직도 세포라는 거 DNA라는 게 참 많은 숫자가 모여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사실 연합의 원리예요. 내 몸 하나도 세포들이 연합돼서 DNA가 다 연합이 돼서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은 패한다는 거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독불장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기주의로 나만 잘되면 된다. 나는 가끔 이렇게 봐요. 다른 사람이야 망하든 흥하든 난 별로 관계없다. 저놈은 망해야만 오히려 내게 잘되지 않느냐. 이렇게 사업한 사람이 크리찬이 너무 많더라고요. 교회 안수집에서 장문을 듣는데도 잘되는 가게이프가 또 채로 놓고 저 사람 망하기도 하고 자기는 잘될기도 하고 이걸 내가 가만히 보면서 이건 크리찬이 라이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말은 크리찬인데 교회에 오면 분명히 성경 찬성을 두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도 부르고 말이죠. 그렇게 해요. 찬성도 잘 불러요. 대표 기도식이면 대표 기도도 잘해. 그런데 내가 사는 걸 보니까 불신적 똑같더라는 거예요. 악해. 남이 망하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순수한 이기주의잖아. 개인주의잖아. 미국에 살면서 특별히 우리가 개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잘돼야 된다. 남의 망하도 상관없다. 자유를 주장하다 보니까 개인주의 상당히 강해요. 그러나 미국은 특별히 국가가 공동체의식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하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전체를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만 중요시 여기거나 단체만 중요시 여기는 나라가 공산주의잖아요. 개인이 죽든 사람은 버려주잖아요. 죽어요. 단체만 나라만 중요시 하다고요. 국가 지도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국민은 굶어 죽어도 생각을 별로 안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잘되면 교인이 망해도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공산주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요. 성경적인 생각은 전혀 아니에요. 성경은 가난하고 홀벽고 못 사는 사람도 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일일이 그들을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단체만 무시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언제나 예수님은 교회를 중시 여기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다는 것을 강조해요. 나라를 중요시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주의를 자유주의 땅에서 너무 중요시해도 그것은 분명히 망하게 되고 또 공산주의 국가만 중시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분명히 독재자들 개인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 망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한 사람이면 패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개인주의로 나가는 것은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히틀러도 망하는 거죠. 세계를 재패하던 사람이 내놓으라 하던 사람이 다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제명을 제대로 못 살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목회를 해도 우리가 나만 잘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든 교회가 잘돼야 돼. 교인들끼리 서로 쟁탈전을 벌려가지고 싸움 사는 걸 많이 봤어요. 저 교회 빨리 망하고 저 교회는 다 우리 교회 하면 좋겠다. 인생을 한 사람이 많다고 목회자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리스에 못 된 교회인데 왜 저 교회 망하고 내 교회 잘 돼야 되냐. 그럼 내 교회는 크게 붕대하면 빌라에 한 교회 뚝석 다른 교회 다 망하면 그 교회 잘 될 것이냐. 아니요. 그게 반드시 망하면 돼요. 저는 성지 순례를 할 때 터키에 가서 칠교회를 돌아보면 느낀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지도자가 있었는데 다 거기 안 모여요. 다 자기 지역 교회 가서 모여요. 지역 교회로. 그것도 토골 속으로 모여요. 특별히 성지 순례를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잡혀 죽을 그런 박혜 시대니까 땅굴소하게 지금 교회를 지어놓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다른데 멀리 가요. 못 가요. 다 자기 지역 교회에 숨어서 예배되어 있어요. 그게 초대 7교회의 개시록이 나오는 7교회의 특징이에요. 유명한 설교자가 있다고 모여요. 큰 병폐종의 병폐. 그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그런 집단이 반드시 망하게 된다고요. 부정이 많아요. 문제 덩어리가.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볼 때에 요새 시대는 어떻게 보면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산다 이런 사람들이 혼족 시대가 많아요.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애도 안 온다 또 그래. 직장도 안 간대요. 왜? 가만히 있어 돈 다 주는데 왜 가냐.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도 지난번 돈이 오면 죽어도 막 나올 때는 나가서 일하는 분들 가만히 들어서 주중에 뭐 6백을 준다고 하면 안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연합의 중요성. 주인과 거기 일하는 워커들이 같이 연합해야 그 기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은 그 일하는 사람 하나하나를 중시 여겨야 돼요. 절대로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너는 내 좋은 게다. 이런 생각까지만 안 돼요. 한국의 어떤 장관은 맨날 내 부하다 있고 막 고함을 지르는데 그게 그건 갑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갑질. 빨리 죽음을 재촉하는 사람의 길이에요. 그건 분명히 빨리 망해요. 한 사람이면 망한다. 개인주의, 독재주의는 망한다는 성경의 얘기예요. 두 사람이면 현상 유지가 된다. 협동하면. 세 사람이면 이건 승리한다. 이거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잖아요. 삼결주례 신학이라면 연합하는 신화예요. 황인종, 후인종, 백인종 연합해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미워 살지만 흑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아요. 한국서부터 흑인들 오면 저 감독이라고 무시해 봤거든요. 여기 시장도 흑인인데 황인종이 무시장 할 수 있는지 못하잖아요. 맥도 못 주잖아요. 빌라에 살면서. 오히려 흑인이 더 똑똑하고 대통령 것이 하는데 황인종 여호와 대통령이 못했잖아요. 그런데 왜 무시해요? 대통령 것이 흑인을 파는데 카나 출신이 코리아가 우여워서 뭐를 했어요. 부통령을 했어요. 대통령을 했어요. 뭐를 했어요. 그래도 자만해서 내가 최고 이런 생각을 자꾸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미국의 정신과 전전 다르기 때문에 빨리 미국을 떠나는 게 행복할 거예요. 미국은 연합 정신을 배워야 돼요. 연합이 잘 돼야 개인이 잘 돼야 돼요. 개인이 잘 되면 연합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디비젤리즘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가 평행선 저울추를 놔두면 여자가 목에 저울추를 달고 여기는 금을 달잖아요. 이렇게 여기 금이 맵고 나면 여기 딱 달잖아요. 이것이 평행을 이룰 때에 여기 기독교 철학이 완성이에요. 개인주의가 많아지면 이거는 올라가요. 나라는 없어 나라는 망가다봐도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라만 잘 되면 되는데 이게 무거워지면 개인주의가 가벼워 이거 다 떠나가 없어서도 되는 거예요. 항상 균형을 이루는 것이 우리 기독교 교육 철학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개인을 중요시한과 동시에 공동체를 중요시한다. 꼭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에 혼밥을 먹고 혼족들이 많고 노인들도 독거노인이 요새 자식들도 부모를 안 모시라고 그래요. 노인이 독거노인인데 이게 방에서 혼자 밥 먹고 살다가 죽었는데도 죽은 지 좀 몰라 그러니까 밖에도 잘 안 나오니까 한참 있다가 동네에 썩은 시체 냄새가 나니까 신고를 해서 경찰에 들어가서 사람이 죽어있는 거예요. 그 혼족들의 말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독거노인으로 가서 죽어도 누가 죽을 줄도 모르고 시체도 아니고 다 썩어가지고 구데이 우글거리는 그런 집안이 된다. 그 얘기에 내 말은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라마. 자식들이 부모를 모실 줄 알아야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키워왔는데 자식이 부모를 안 모시고 어떻게 해. 안 모시려고 그러지요. 요새. 세대가 그러니까 부모들도 아이고 다들 그런데 그러고 또 내벼려 둔단 말이에요. 교육을 시켜야지. 그러면 안 된다고. 교육을 시켜야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가 이 삼겹이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보면 그래요. 성경을 보면 대사로니카 전서 1장 3절을 보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와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나와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와요. 신망의가 나와요. 내가 바른 신자가 된다. 성숙한 그리스도를 닮는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말은 이 신망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믿음만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믿습니다. 부절이 잘하는데 나가면 딴소리 하고 있어. 뭐를 믿는지 모르겠어. 전혀 사람이 없어. 남 죽이기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믿기에는 뭘 믿어 그래가지고. 안 돼.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 내가 믿음으로 한다. 역사라는 게 뭐야. 큰 능력을 해 난다는 말 아니고 모든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믿음으로 일을 한다. 믿음으로. 사랑의 수거라고. 사랑의 수거라고. 사랑은 키스하고 입맞추는 게 이게 살아야 아니고 내가 이 사람으로서 얼마나 수고를 하느냐. 저 사람으로서 내가 얼마나 땅을 흘리냐.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수고에 짐을 지고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사랑의 표정. 우리는 지금 클라이막스잖아요. 우리를 위한 모든 수고를 다해. 죽기까지. 수고에요. 노동이에요. 사랑을 하는 노동력을 지불해야 돼요. 값없이 돈 안 받고 노동력을 지불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자기가 와이프를 의지할 때 돈 받고 일을 합니까? 와이프가 신랑을 위해서 밥을 해 줄 때 돈 받고 일을 합니까? 그 식무직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 식무직이 어떻게 그게 와이프야?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냐. 사랑이라는 건 무인금노동이에요. 무인금노동. 그것도 억지로 하고 시간 때문에 하는 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말은 사랑사랑. 젊은 애들 사랑 탈행을 마야 하는데 조금만 자기 싫은 소리 하고 손해가 하면 내 눈이 언제 받아서 내 눈을 쳤 뻔해요. 뒤돌아선단 말이에요. 배신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 아니냐. 엎대기지.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무노동으로 즉 무인금으로 노동하는 것이다. 무인금으로. 신랑을 위해서 할만한 애가 돈 안 받고 열심히 기쁨을 봉사하느냐. 그게 사랑이다. 그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신랑은 와이프로 설마 내가 돈 안 받고도 기쁨으로 봉사를 해 주느냐. 그게 사랑이에요. 일일이 돈을 챙겨오고 돈을 얼마 벌었냐. 이거 가지고 자동차를 좋은 거 사주냐. 다이아몬 사주냐. 이거 따져가지고 내가 신랑을 좋아한다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냐. 돈을 사랑하는 거지. 돈을 사랑하는 거지. 어떤 권서가 있어서 그러면 그건 권력을 사랑하는 거지. 신랑이 사랑하는 거지. 권력에서 떨어지면 내버리는 거야. 돈이 떨어지면 내버리는 거야. 그건 돈과 권력을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이 아닌 거야. 권력을 사랑하는 거야.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참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인내라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주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상급도 주고 기업도 주고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 그 엄청난 부자잖아요. 나는 아직 거기 가보지를 않아 모르겠는데 내가 받을 천국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 내게 하나님이 배당해 놓은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아직 못 가봤어. 빨리 죽으면 가보겠지. 그래서 바울은 내가 빨리 죽어가는 게 좋은데 너희들에게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남아있다고 그러잖아. 사실 더 좋은 집이 있으면 그걸로 이사 가고 싶은 게 워쩍 아니에요? 빛에는 오두막에서 하는 게 좋아요? 좋은 궁궐에서 하는 게 좋아요? 궁궐에서 하는 게 좋아요? 궁궐에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백악관 누가 살려고 하지 오두막집에 누가 살려고 그래요? 우리는 백악관 청와대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이 집을 준비해 놨는데 빨리 가고 싶은데 왜 여기 뒀느냐? 오늘도 인터넷 방송 와서 설교하러 둔 거야? 그랬더니 그 말은 내가 그래서 나는 사실 은퇴하고도 목사는 지내보고 은퇴 목사를 위한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나는 언급 전에 괜히 휘말려 가지고 은퇴 목사 교회를 해 가지고 내가 많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은퇴를 하는 사람들이 다 게을러 가지고 은퇴 하니까 정말로 다 은퇴 한 줄 알아? 나 일을 아직 안 하려고 그래 헌금도 안 하려고 하고 다 안 하려고 그래 그게 또 고집은 세 그래서 참 힘들어요 은퇴 목사 다루는 게 제일 힘들어 내가 보니까 나는 교회를 다루는 것만 힘든 줄 알았는데 교회를 내가 지금까지 다루는 장로 다 쉽게 다루고 별로 어렵지 않아 목사 다루는 없지 나보다 나이도 많지 경력도 많지 나는 은퇴 목사 가면 사실 신빙이야 제일 밑에 쫄병이야 신부로 다 해 주고도 맨날 요구도 먹어 그래도 이것도 가라그리니까 해보는 거야 그냥 해보는 거야 해보는 건데 중요한 것은 삼겹줄신하이라는 것은 믿음도 스트롱해야 되고 소망도 하늘나라를 보고 늘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몽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사람도 무인금으로 기쁨으로 봉사를 해야 하는 게 삼겹줄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겹줄신앙 하나만 다 믿으면 붙잡고 난 빨리 끊어질 거야 그 믿음이 변질될 거야 사랑만 좋다고 맨날 그것도 빨리 끊어질 거야 이 세 가지가 삼겹줄이라고 신앙의 3대 요소가 이 심망이라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사랑의 음성 참 많아요 소망의 음성 또 많아 맨날 절망해 죽겠다 그래 목해가 힘들다 그래 뭐 그렇게 힘들어 힘들어 별로 없어요 나 필라 감옥에 몇 번 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걔들은 거기 가면 가만히 놀고도 밥 줘야 돼 보셔서 주고 옷도 주고 제일 피는 데가 그 감옥이더라고 내가 가면 똥 타 내 아들 그때 다 잘생겨 그 똑똑해 애들이 내가 가서 첨마 때가 너희들 또 룩스라이키 마이선이라고 그랬어 근데 너희들 왜 여기 와있냐 이게 딱 하나가 자유가 없어 그 지자식도 못 만나고 자기 마누라도 못 만나고 부모도 못 만나고 같이 가진 거예요 자유가 없어 다 주는데 자유가 없어 그래서 고른자 13장 13절에는 그런 즉 결론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항상 있어야 한다 믿음 좋은 항상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 항상 있어야 돼 어느 하나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빨리 떨어져요 빨리 떨어져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그래도 사랑이다 그래도 사랑이다 그래도 사랑이다 전체주의를 통하여 인간에 행복을 주겠다고 하는 공산주의 마크스 레이니의 사상은 실패했잖아요 소름이 무너졌잖아요 중국이 다시 공산주의 들고 세계를 또 지배하라고 돼 들잖아요 정말로 거기에 행복이 올까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온다고 해요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중요시했어요 자유 자기 역량껏 살아라 자유를 줬어요 그럼 이 민주주의 땅에는 참된 지상 에덴 동산이 세워질까요 나 내봐요 절대로 안 돼요 왜 이건 다 인본주의 사상 공산주의도 인본주의 민주주의도 인본주의 사상 인본주의 가지고 지상 낙원은 말은 안 돼 전부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 되는 것까지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믿는 거 된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야 돼 성경 끝까지 안 된다고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보다 이념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좋은 거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에 자유롭게 모이고 기도하고 설교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게 안 돼 나쁜 거고 그런 우리의 신앙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좋지 민주주의 가지고 절대로 지상 낙원은 이루어진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요 안 돼요 많은 범죄 필라덴포에 계속 여기 스트라이크가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사람 죽이고 그냥 총맞아 죽고 다 타러 가고 내가 모시고 했던 우리가 블루베르키 박장론도 추럭이 열대요 이쪽 길에서부터 저쪽 길까지 함부로 그 집 가게예요 그 안에 스포츠 신발이나 옷이 있는데 그게 열대추럭 8톤 추럭이 열대추럭이고 들어가 있어요 그걸 이틀만에 다 타러 갔어요 계산기까지 다 가지고 갔대요 잘됐다 장롱이 은퇴하나 해야 되는데 맨날 그거 팔고 은퇴하려고 하더니 내가 그 사람들이 은퇴시켜 줬구나 잘됐다 나는 맨날 공짜로 다 얻어 신었거든 신발 하도 많이 얻어내고 지금까지 신었는데 잘됐다 잘됐다 하나님이 은퇴시켜 주더라고 물질이 아는 거 다 있다가 없는 거야 별로 물질 좋아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 삼겹절 신앙은 신망의 신앙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삼겹절 신앙은 특별히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협력이라는 게 중요해요 협력 독불장으로 선을 이룬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혼자 뭘 딱 선한 일을 다 해보겠다고 절대 그건 망상이 안 돼요 필라는 적어도 목회차를 다 하면 목회차를 다 서로 협력해야 필라의 선을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필라에서 목사 회장하면서 그랬어요 모든 기관들이 기관목사도 다 들어와서 협력해야 된다 내가 항상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기관목사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왜 안 되느냐 기관목사 목사 아니냐 우리가 다 모여서 협력해서 보금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안 되느냐 그 다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다 들어오게 됐어요 왜? 협력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아직도 병폐가 하나 있는데 타 지역에서 온 목사들은 말이 아웃사이드에 자꾸 내보려고 그래요 나 이것도 문제 병폐라 그래요 왜 내보느냐 아웃사이드에서 온 교인은 그 교회에서 안 받아드리느냐 옆교에서 온 것도 열금 받아버려요 뭐로 받아서 받아 그런데 멀리서 병기 타고 있고 그 교회 안 받아 어이기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게 정신이 좀 뭐가 잘못됐어 그래서 나는 내가 목사 회장을 할 때 다른 데서 온 다 불러가 돈 다 줬어 똑같이 명이고 돈 다 줬어 똑같이 목사는 어디서 하든지 다 목사지 한국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왜 하느님한테 차별 대화하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그 병폐는 아직도 뿌리가 좀 남아있어요 내가 회장을 해보게 하라 받으면 안 된다 그 사람도 임원시키면 안 돼 자꾸 그래 근데 협력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협력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남자 여자 여자도 또 무시하는 경향이 좀 많아 한국사람들아 여자가 뭘 한다고 자꾸 하려고 했냐 여자도 좀 임원시키면 안 되네 안 되네 여자가 남자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잖아요 한국의 법무장관 봐요 여자가 얼마나 똑똑한지 남자들이 맥을 못 쳐주죠 검찰들이 그 앞에 설사를 메고 사표내고 난리야 수백 명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이게 너무 똑똑해서 문제는 문제인데 그 사람이 혼자 똑똑하면 안 돼 협력을 해야 돼 이 독볼 장관은 망한다 그랬잖아요 똑똑하면 좋은데 협력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둔다 여기 중요한 게 합력하여예요 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은 독불장면 독재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악이 이루어지지 합력해야 선을 이룬다 합력 성삼위의 일체 원리가 합력에 있어요 합력 그래서 합력에서 선을 이룰 때에 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뭐가 선이냐 이디스쿠트 할 때 뭐가 선한 거야 뭐가 선하다고 생각해요 선이 뭐예요 나는 선한 사람인가 나는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지금 선한 사람인가 아까 전에 어느 게 더 많이 강해요 성과학 중에 성과학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는 선한 사실을 지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은 이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타락해버리기 때문에 심이 부패하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돼 있다고 그런데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야 된다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 누구잖아요 내잖아요 항상 쓸데없는 전화가 나와요 이걸 좀 배워야 되겠어요 쓸데없는 전화가 올 때 이걸 어떻게 차단하느냐 하루도 수십 통 쓸데없는 전화가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선이라는 게 무엇이냐 할 때에 이사야 60장 1장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일어나서 너는 일어나라 이 세상이 어두워지니까 빛을 발해라 빛 어두운 빛 원래 창조가 제일 처음에 첫날에 무엇을 했어요? 빛을 빛을 지었잖아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이사야를 한가요 예수 하나님께서 너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럼 이사야 빛이래야 빛을 발할 거 아니야 수돈거린데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빛을 발하라 예수님도 오셔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여러분 다 빛입니까? 빛이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악의 세력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광명의 해가 뜨면은 태양이 뜨면은 모든 흑암은 전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직 크리찬들이 많이 부패했기 때문에 정부의 세상의 악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교회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부정을 털면은 목사들의 부정이 더 많으니까 돈을 누가 많이 내목을 받아먹고 목사들이 더 많이 받아먹었기 때문에 세상 관료들의 부정을 지적할 수가 없다고 지금 말을 못해요 니꺼 조사해보자 이래 나오거든 줄줄이 나왔어 줄줄이 샀다 이거는 니가 이렇게 부정이 많았는데 내가 너 잡아 가둘 수 있는데 봐줄 테니까 잔소리 쉬었다 마우스 해라 빛을 발할 수 없어요 그 다음은 입 닫아 버려야 돼 지금 세상에 그래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 어두운 세상 죄악 많은 세상 문제 덩어리 이 세상 꼴찌 아픈 세상에 어떻게든지 나가서 빛을 발하면 어둠의 세력이 물려간다 어둠의 세력은 사탄의 세력이잖아요 이걸 물리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이 어둠의 세력 이단의 세력을 못 물리치냐 우리 자신이 빛을 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거의 있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게 뭐냐 빛을 받아라 빛이 뭐냐 에베스 5장 9절을 보면 빛의 모든 나무는 그 열매를 봐서 안다고 해요 빛의 열매는 진선의라고 해서 세상은 진선미를 봐 미인데 할 때 진선미 그런데 에베스 5장 9절을 보면 빛의 열매는 진선의라고 해서 미가 아니고 의 아름답게 잘생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의로의 진선의 진실하고 의롭고 선한 이게 빛의 열매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어두운 세상이 정화가 돼요 정화가 돼요 장로가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 되든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장로님이라고 막 표 찍어 주고 새가 나는데 나한테 완전히 교회가 또 요구바가지 요구바가지로 먹게 돼요 저 도둑미라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뭐야 빛을 바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했고 의롭지 못했고 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악이기 때문에 형무소로 가는 거예요 선은 왜 형무소로 갑니까 삼교출 신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앙이다 세번째 두번째는 협력의 선을 이루는 신앙 세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앙이다 우리는 원래 창조의 원형이 오리지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냐 하나님은 이목구비가 이렇게 생겼나 그렇게 형상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 닮았을까 제일 이쁜 사람 닮았을까 제일 용감한 사람 닮았을까 어떤 힘센 꼴리아 같은 사람 닮았을까 그런 형상을 찾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불교가 생기는 거예요 형상을 자꾸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론도 신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형상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상 종교가 많아요 사람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해요 무시해 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 에베소 4장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 진선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선의 성이 성과 성이 달라 하나는 선한 것이고 하나는 거룩한 것이라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본성이란 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불가치 명력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눌 수 있는 속성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삼겹줄 신양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민주주의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민주주의인데 자유와 평등을 중요시하지만 우리 크리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여기에다가 반드시 자유와 평등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와 사랑을 참고해야 된다 진리와 사랑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저는 삼겹줄 신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 능력이 나타난다 삼겹줄 신양을 잃어버리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다 무능력 아닌가 능력이 무엇입니까 능력은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고림도서 1장 24절에 보면 능력은 오직 불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하나님 지어라 이랬거든요 그리스도가 하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큰 힘이 있어서 그냥 주먹을 흔든다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런 생각은 큰 오사예요 나는 가끔 신용연세를 받아 방문서를 받아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가 뭘 하는 걸 자꾸 얘기를 한다고 내한테 돈을 갖다 받으세요 뭘 해준다고 다 이런다고 전부 사기꾼이야 성경이 어디에 신용해 주고 돈 받는 거 어디 있어 예수님도 병고추 주고 얼마나 받았어요 몇 번 받는 거 봤어요 한 번도 안 받아요 예불을 많이 갖다가 병고추고 이게 뭐예요 예수의 영혼이 돈 벌으면 장사 보이지 그래도 거기 사람들 많이 가 돈 갖다 주고 장노도 갖고 목사도 가 이게 문제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항상 always 너와 함께한다 아이를 믿죠 나와 함께한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되겠지요 안 믿는 사람이세요 믿어야 되겠지 그 약속 믿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는 거 알아야죠 내가 그리스도 안 해 주님도 안 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능력이야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게 십자가의 도인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능력이라 결국 그리스도가 왜 능력이냐 그리스도의 도 복음이에요 복음이 결국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나의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도가 하나의 말씀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의 능력이 된다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어요 저는 오늘 삼겹줄 신양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그런 사실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생애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가는 공부하다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곳이 광명의 세계로 이 지면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